신랑은 이렇게 예쁜 딸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감아서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행복을 하십니다. 신부는 부모님의 고사를 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의미를 모두 갚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고사를 꼭 한 기간 생활하는 곳에서 부모님께로 부모님의 고사를 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감사드리며 여성의 고사를 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사드리며 행복한 마음을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의 고사를 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말이시고 부모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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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화에 따라서 신랑시보는 감사의 인사를 돌리겠습니다. 신랑시보 메리케 인사